아, 여기 왜 이렇게 많이 오지? 춥도가 조금 높네요. 와, 이거 되게 잘 먹었다. 카메라에 닦으면 되겠다. 오늘 강수 확률이 한 2, 30% 됐는데 공수량이 많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공수량이 많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여보세요? 언니 비 안 와요? 아, 여기 비 많이 오지? 아, 알겠어요. 비 많이 와가지고 아, 알겠어요. 근데 타자가 많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지금 환경을 진입했는데도 바닥이 통초로 탑니다. 오늘 원래 은근에 아이디를 가려다가 소식이 있어서 취소를 했는데 이제 일어나는 게 아까워서 비가 안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남산이라도 살짝 공짜 했는데 오늘은 기상청에 맞았네요. 일단 이렇게 타다가 쏟아지는 거는 이제 어쩔 수가 없고 괜찮은데 지금 남해서부터 비가 오니까 이게 맞나? 아, 배고파. 배고파서 힘이 안 나. 하나라도 하나 먹고 나올 걸 그랬어요. 지은이의 역할을 탑니다. 안녕하세요. 엘리로 왔다고, 열로. 죄송해요. 야, 나 이렇게 넘어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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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서 다리를 타고, 어,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옆에서. 나 비 맞았어. 멀쩡하고 봐. 그러네. 비 맞어. 하나, 나는 비 어디 왔어? 여기, 여기, 여기. 구글 봐봐. 어, 저 침 아니야? 침 내 침? 너무 맛있다. 잘 감추냈어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마카노 올라가면 마카노 올라가면 커피를 열을 수 있다 마카노 올라가면 마카노 올라가고 마카노 올라가고 속도가 더 높네요 이제 여름때면 엄청 덥고 습할텐데 어떻게 탈지 페달링 보면 속도 30인줄 10도 10일 리사르만을 생각하며 살립니다 엄청 오랜만..지금 아직 틀나신 건 없겠죠? 좀 늦게 가야 돼 지금 늦었잖아 어..있나? 그 여름에만 팔잖아요 지금 여름이잖아 먹어보나 오늘? 네 요즘에 이제 나무에 다시 이파리가 많이 나면서 남성이 이때마다 이..풀 냄새가 너무 좋습니다 가시죠 너무 더워 너무 이때보.. 너무 이때보니까 음악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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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지지 못한 것 같아 미끄러지지 못한 것 같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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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